오늘 할 게임 바로 오비 하지만 당신은 긴 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오오 올라가 이탈부터 점프 좀 해야될 듯 제 설정 바로 없이 그냥 바로 오네 아 이제 어 뭐야 밟아지잖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평범한 오비잖아 아 실수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와주고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딱히 필요하진 않습니다 자 가볼까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안되네 오 돌아서 와주고 얘는 어떻게 가지 안올라가 지금 오우 이렇게 하는거 맞아요? 너무 어려운데 오우 이거 맞냐 이렇게 하면 안되네 이렇게 하면 이게 쉬움이라고 지금 이렇게 지나가 이거 아 밀려나잖아 이거 아 밀려나 아 개빡치네 밀려나 계속 이렇게 하고 와 진짜 어렵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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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 으아 살았다 어 이건 좀 너무한거 아니야 어 뭐야 그냥 이렇게 점프할때 이게 원상복귀가 되거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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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되네 지금 어 됐다 뚫었다 됐다 됐다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아 뭐야 이거 속도 왜 이렇게 느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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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로 하면 떨어져봐 아우 진짜 아 횡구리가 나오는데 이게 시움이야? 어려우면 얼마나 어려운가 아 아니 안 한다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아니 들어 들어가라 쪽 이런 거 나오면 또 웃게 지나가는 거야. 이렇게 돌아서 하라고. 너무 녹아났네. 옆으로 지나가. 아 밀렸어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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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됐다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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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끝 끝 아 실수 실수 끝 어려움 이렇게 코만 갈 수 있구나 이 투명한 블럭은 그냥 이렇게 껴서 가면 됐네 야 이렇게 생겼구나 어우 못생겨 어우 맞다 이렇게 올라가지고 어우 어우 뭐하러 어우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요렇게 올라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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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난 못 올라가? 너무한데? 호도다우면 죽을거 아냐 으아 으아 됐다 뭐야 마지막 왜 안됐지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우 어우 됐다 흠 후 그냥 무시하고 가자 어차피 코만 담아면 되는거잖아 끝 아 실수 아 얘도 투명이야? 이렇게 마무리 으아 으쌰 으쌰 으아 올라가서 여기서 가고 여기서 여기로 아 아 여기 올라가고 아 맞다 저거 그래서 왼쪽으로 앞으로 조금 가준 다음에 여기로 점프 으아 됐다 여기 점프해주고 여기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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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와우 와우 진짜 와우 엄청 짧네 무슨 피노키오사 아니고 이렇게 생겼냐 오우 여기로 으아 됐다 아 이거 밀린다 이거 안통이 오케이제 한 바퀴 한 바퀴 돌아 이것 밖에 답이 없다 부르면서 부르면서 한 바퀴 부르면서 한 바퀴 아 진짜로 아 스폰포인트 왜 이렇게 짧아 아 아 어 된다 약간 대각선으로 해야 안 해도 안 돼 아우 오케 핫 핫 핫 핫 핫 핫 핫 대각선 오케 아니 없다고? 아니 이 정도 왔으면 있어야지 와 진짜 쓰레기다 으아 못하겠다 오비하지만 당신은 긴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하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